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겁나게... 스탠드 갖고 왔어? 형하고... 웅재형하고... 웅재형이예요? 아니잖아요 웅재형이 달라졌던거 아냐? 송중이형 아니에요? 송중이형 형, 병윤이형 3명 인수 진짜 뭐 입금해야돼? 네 야, 바람이 그냥 수름료가 하네 이거 봐 가벼워서 그런가봐요 이걸... 심는다? 심는다? 뭘? 지금 운송자 연장됐어요 우리 알간대매 아버지 내가 그랬어요 나 코로나 때문에 돈 입금만 하고 못 갈테니까 그렇게 다르라고 그랬어 될 수 있으면 참석하면 좋은데 그러더라구요 전국 각지에서 올텐데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고 위험해서 어떻게 가냐고 나중에 오웅 같은거 주문하면 다 보내주라 그랬네 보내준대 오웅이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까 높이 올라가면은 얘가 나르고 있는지 멈춰있는지 멈춰있는지 어 반대편에 계셨었어요? 삼겹살꺼 드셨어요? 어 더 뒤진줄 알았어요 와 왜? 저기 서있었거든 어제 뭐 하셨는데 저기 여기 오저씨 아 치 수고바 여기 한 번 하자 수고선 한번 한번 꽂아야 될거 네 하시죠 저기 한번 비시죠 안그래도 차들 너무 오랫동안 안굴려가지고 점검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 어딨라구요? 아니 어디 어딨라구요? 주기라고!!! 하면 걸리면 그게 다 꺼 끼겠죠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아 맞아 앵맥 아 맞다! 저기 그 뭐냐 그 저기 패콘씨 있잖아요 ot 돼지 모습이 있어? oti 두번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ott형 밀면 상 밀릴 것 같은데 오티에다 쟁기 달고 한 번 야 런타임 되게 오래 나오네 되게 많이 나오네요 4분 넘게 달리고 있는데 와 나이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.